두 실험 모두 주행 속도는 시속 56km로 같았지만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시험 결과 값을 분석해봤습니다. 좌석을 세웠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상해 값은 245, 등받이를 눕혔을 때는 825.5로 3.4배 늘었습니다. 목과 무릎, 골반,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순간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충격량 등만 측정한 수치로 실제 생명에 끼치는 위험도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드러납니다. 두개걸이 골절되거나 하루 동안 의식불명에 이를 가능성이 5도 각도에서는 0.5% 이하였지만 좌석을 젖혔을 때는 최대 26.7배까지 커졌고 목에 부상을 입을 확률도 0.1%에서 5%로 50배 높아졌습니다.